야 만취가 분질로 해줘 없어 아 이 자식 돈도 안갖고 댕겨 없으면 그만해 인마 내일 계속해요 호라 끝까지 해보시겠다? 아이 근데 이 자식이 살아가면서 굵고 있어 이거 왜이래? 이건 게임이야 정정당당한 게임 이 자식이 졌다고 군풀이 하는거냐? 좋아 좋아 두고보자 동준이 자식 니가 따면 딸수록 계속하자고 할텐데 대충해라 나도 웬만하면 그럴려고 했는데 자식이 알밉잖아 평소부터 감정도 안좋고 너 작년에 한참 이걸 미친거 기억나지 난 또 니가 그럴까봐 겁난다 걱정마 인마 이번엔 사고 안칠테니까 그때쯤 내가 심했어 야 근데 이런것도 운이라는게 있나봐 니가 하면 꼭 따던데 너 무슨 비결이라도 있냐? 이것도 기술이야 인마 자 난 지정무상 아니냐 야 저거 뭐야 자 빨간단추를 찾으세요 자 어디로 갔나 자 돈 먹고 돈 먹기 보게목골목 무조건 두 배 자 자 아 목돈 놓치셨군요 여기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보게목골목 빨간단추를 찾으세요 자 너는 다 속임수야 뭐야? 뭐가 속임수야 야 니들 가 가 내가 한번 해볼게 야 하지마 오 하하 아 그러고보니깐 너 잘하게 생겼는데 한번 해볼래? 너만 똑바로 뜨고보면 돈이 막 들어와 해볼래? 네 음 자 자 이 빨간단추를 찾으면 돼 자 돈 놓고 돈 먹기 자 보게목골목 무조건 두 배입니다 자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여기야? 그래 안하지? 그럼요 아저씨 가운데꺼부터 봅시다 속임수술이 이 양발이 정말 뭘 모르는구만 손님이 거는 건 제일 나중에 보는 거예요 참 이거 영업방해하고 있어 그래 그래 야 야 야 야 그거 봐 내가 하지 말랬잖아 하하하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럴 거 없어요 야 야 이 양식 진짜 기소 무성이네 하 하 짜식 뭐 그런 거 같고 야 많이 더 먹어라 종필아 짜장 한 그릇 더 해 아 걱정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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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열 짜장 한 그릇 더요 죄송하나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건 알 필요 없고 사실 내가 아는 소로치 했다하면 천하무적 아니냐 동주의 자식 동주의 자식 내가 그런 쪽에서 좀 했다는 거 알았다면 거 없이 덤비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아 야 그냥 대충 이뤄 좀 그만해라 아까 보니까 뒷까지 잡힐 녀석이더라 야 인마 좀 딱딱 먹어 야 야 돈 안 낸 사람들 빨리 빨리 좀 내 야 박지우 너 어저께 약속이 준 거 아니겠지 기회해야 자는 거냐 아 우리 우리 아 으 으 thread fting 으 짜 짜게 짜 진짜? 진짜? 야 너 속임수지? 니가 보고도 점수가 나오냐? 야 시훈아 딴거 다 주 그만해 좋아 내 딴거 다 줄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넌 내 상대가 안돼 차단 거짓말 야 시훈아 야 시훈아 이놈의 자소리 이거 뭐야 일로와 난리야 깡패야 왜 학교 싸움들이야 박주인 와 싸우는지 말해봐 말 안할 기가 난리야 김동준 왜 싸웠어 말 안할 기가 말 안해 너가 정말 끝까지 말 안할 기가 어이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일로와 하 하 하 하 하 하 그러게 내 뭐래 하지 말랬잖아 너 이러다 작년처럼 사고친다 너 걱정마 금방 끝날 피니까 하지 말아 하지 말아 야 도전을 피하면 사나이가 아니지 걱정마 너희들 이번 한판 먹어 왔을 테니까 하 하 야 김동준 이번 한판만이다 누가 짜든지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자고 하 하 하 하 뭐야 진짜 한번 해보시겠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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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봉 가봉 스트레이트 큐트리플